에고랑 싸우지 마세요. 에고랑 싸우시면 안 돼요. 욕심이랑 싸우지 마세요. 욕심을 오히려 읽어보세요. 나는 뭘 좋아하는지 평소에 내 에고를 좀 관찰해 두세요. 자신의 에고랑도 소통을 못해요. 남하고 소통 못하는 분은요. 자기랑도 소통 못하는 분들입니다. 자기 에고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몰라요. 자기 인생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게 자기잖아요. 여러분의 제일 주적은 여러분입니다. 여러분 괴롭히는 분은 여러분이에요. 여러분이 호리피 한답시고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. 정확히 알아야 돼요. 나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. 이거 말로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게 100%는 못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도 여러분의 에고가 사실 낯선 존재라는 거 아셔야 돼요. 이해 되세요? 지금까지 한 40년, 30년, 50년 사신 그 경험으로 대충 내 에고가 이런 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아직도 몰라요. 또 경험이 달라지면요. 내가 이런 놈이었나 하고 또 새삼 또 느끼시면 아직 조건이 안 갖춰져서 못하고 계신 거 많거든요. 제가 막 정치인들 잘못됐다. 무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했다가 만약에 룸사랑을 갔는데 이렇게 좋은 데였나? 만약에 제가 안 경험해 본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했다가 딱 가니까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동안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만 생기면 돈만 생기면 이렇게 이런 걸 즐기셨는지가 막 너무 공감이 되고 역지사지가 될지도 모르죠.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가 꿈틀거릴지도 모르죠. 저는 항상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.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우리가 쉽게 재단하지만 내가 젖혀지었으면 어땠을까 하고 좀 생각해 보시지 않고 바로 얘기하면요. 별로 자명하지 않은 말이에요. 중생들은요. 그 조건 그 상황 놔두면 비슷하게 행동하기가 쉬워요. 실제로. 아주 도덕 높으신 분 아니면 즉 우리가 그러니까 신기하죠. 야당이 야당일 땐 그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데 여당만 되면 딱 완장 차면 바로 똑같아져요. 그거는요. 웬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자리감이. 그럼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단순히 그 진보적 성향 야당의 성향만 갖고 그 자리 가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뭐냐. 양심의 힘을 키우지 않으면 그 자리 가면 자빠진다는 거예요. 웬만하면 실족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함부로 그 때가 안 됐을 때 군자가 세상 나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너무 큰 임무 맡아도 안 되고 자기 역량에 맞게 양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노력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노리셔야 몰입도 잘 되고 재미나고 성취감도 있어요. 그러니까 역량은 키워나가는 게 맞으니까 역량은 키워나가는 거는 기본으로 하시되 역량 키우고 싶다고 바로 큰 거에 덤비지 마시고 내 역량을 감안해서 배양하시라는 거죠. 그래서 역량껏 하시라 이 말을 또 오해하셔서 항상 자기 역량 아랠 것만 하시면 역량이 안 늘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역량껏 하시되 역량이 자꾸 늘어야 됩니다. 은근히 자라게 돼요.